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궁금한 건 무엇이 합니다 플레이어 위원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폴리드 스미스는 잡타가 공인하는 하이엔드 기타입니다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소신과 기타에 대한 무한한 사랑으로 기타를 제작한 결과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범용성과 편안한 연주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톤과 예술적인 외관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PRS는 마스터 빌더가 하이엔드급 목재를 사용해 제작하기 때문에 매우 비싼 판매가를 가지고 있으며 연주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PRS는 스탠다드 모델을 출시했으며 이는 스탠다드 에디션 se 시리즈라 칭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사운드와 세련된 외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좀 더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다가가고자 출시된 se 시리즈는 2016년 이전까지 고급형 이미지가 강했지만 새로운 se 시리즈는 PRS의 대표 로고가 적용되었으며 픽업 파츠 등 모든 하드웨어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PRS se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PRS se 커스텀 24 PRS se 커스텀 24 프로이드 PRS se 커스텀 24 08 전세계 뮤지션들을 열광케 한 PRS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할지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RS se 커스텀 24 PRS se 커스텀 24 PRS se 커스텀 24 PRS se 커스텀 2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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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호가니 버디 홍보크 픽업 이런 마인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음 그리고 이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PRS를 쓰는 주변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PRS를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모던한 사운드와 그 정말 뭐랄까 살벌한 탑 있잖아요 이 살벌한 탑은 어떤 기타든 다 기를 죽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떻게 보면은 이 PRS의 스탠다드 에디션이라고는 하지만 어 이제 조금 엔트리급 모델인 SE 시리즈를 만나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던 부분은 뭐냐면 은총씨가 디스토션을 걸고 리듬커팅을 했을 때 와 이거는 진짜 PRS의 DNA를 제대로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특유의 이 PRS 특유의 이 미들톤이 있거든요 그 미들톤을 정말 잘 살렸고 이 지난 시간에 뮤직맨이라든지 스털링 바이 뮤직맨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놀랐었지만 이 PRS SE 같은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성비는 끝판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는 기타거든요 그만큼 퀄리티가 높고 일단 사운드가 굉장히 압도적이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리뷰어로서도 그렇고 기타리스트로 기타리스트로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PRS 커스텀 24를 예전에 사용했었었고요 그 당시 때 굉장히 오래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레드와인 색상에다가 이제 탑이 올라갔던 기타였는데 어 근데 PRS가 여러분들 그 2000년대 초반대 생산된 거랑 요 이제 2000년 중후반니까 이제 뭐 10년, 11년 이렇게 넘어가면 생산된 거랑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몇 년도에서 갑자기 껑충 찌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퀄리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커스텀 24 뭐 이런 거 소리 좋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어떤 느낌이냐면 PRS를 아무리 들고 있어도 히스토릭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다른 기타가 되어버렸거든요 다른 기타가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얘네들의 사운드 확 뛰었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커스텀 24가 제가 아는 커스텀 24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이제 뭐 스튜디오 뭐 뭐 뭐 514? 뭐 이렇게 숫자 넘버가 붙어서 나오는 모델이 생기던 시절부터 얘네들의 퀄리티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바뀌었어요 사운드가 근데 여러분 그때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보급형 모델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SE 모델은 그냥 사실은 원래 약간 그냥 사면 안 되는 모델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네 아주 처음에는 그래서 저거는 사면 안 돼 PRS왕 전혀 다른 기타다 라고 평가를 받았었죠 저거는 PRS 이름 먹칠하는 거 저도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이제 S2라는 모델을 보게 됐는데 이제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뭐야 이게 근데 그때가 제가 말하는 그 시점이에요 PRS가 되게 업그레이드 됐던 시절 그래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기타는 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고 아니면 나무 색깔 그대로 드러나 있고 뭐 이런 기타였는데 너무 좋아서 제자한테 너가 혹시나 제자가 이제 팬더밖에 없었는데 네가 좀 본명적으로 사운드를 쓰고 싶으면 저 기타를 사거라 저 기타가 100만 원 또 안 하는 기타에다가 소리가 저렇게 난다 그러면은 저건 거짓말이 아니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저거 사서 써라 근데 실제로 소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그러고 지나갔다가 SE 모델도 뭔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버집에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SE 모델이 여러분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쳐본 그러니까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 브랜드 가장 최하위에 있는 모델 중에 PRS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 PRS 비싼 모델을 하신 분들한테 약간 도전적인 말할 수도 있는데 PRS를 굳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모델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충분히 나오고 그러면 뭐 이러시겠죠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야 700만 원짜리랑 100만 원짜리랑 비벼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이랑 700만 원 차가 정말 한 600만 원의 갭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 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으면은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PRS가 드림 기타가 아니었는 이상 PRS를 하나를 더 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SE 모델을 사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어 SE 모델이 진짜 그 PRS 상위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티가 나냐면 플레이감이랑 클린톤에서 티가 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SE 모델 지금 오늘 소개된 모델들 혹시나 매장 오시면 쳐보십시오 정말 하이엔드 모델 칠 때랑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 만듦새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똑같다고는 말은 못해요 왜 PRS에서 만든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 톤, 알맹이 뭐 그리고 너무나도 깔끔한 이 클린톤과 이 드라이브 모겼을 때도 이 그냥 어 너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사운드 다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해서 내는 이 소리들 저는 만약에 PRS 사운드가 필요하다면 저는 SE만 딱 사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PRS를 기억하는 게 그 선포리온 리디피드에 보면은 기타리스트가 수영장에서 물 안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PRS를 연주하면서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 PRS라는 이 하이엔드 기타 이 브랜드에 어 누가 되지 않는 음 맞아요 굉장히 멋진 기타였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 PRS SE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사운드에 같이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셔압니다 플레이어로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